낙폭은 약간 줄었는데 하락 종목은 더 많아졌습니다. 대형주들 쪽에서의 이렇게 낙폭 만회하는 흐름이 좀 더 뚜렷하다. 이런 방종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오늘 짱 자세하게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태 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초반에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소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초반부터 2차 전지 쪽이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은 조금 제한되거나 상승으로 반전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졌습니다만 낙폭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LG와 아까 포스코 홀딩스도 플러스 반전되어 있는 상태 코스모 화학도 반등하고 있는 상태 첨보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그렇고 헤베터리 쪽,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해당 섹터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5G 엄청 강한 상태죠. 삼성이 인도 쪽에 진출하는 부분, 수주 받은 부분들이랑 또 중국의 파웨이가 사우디, 또 수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빠졌던 5G 섹터 쪽에서 최근에 강한 반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리오프닝 소비 섹터 중에서 역시 아바타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OTT 업체의 국내 드라마 상영과 관련돼서 엔터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콘텐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임주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펄어비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낙폭과 대주주들한테 관대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딱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랑 거의 무관한 섹터들입니다.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쪽 그다음에 낙폭과 대 리오프닝 섹터 쪽 이런 쪽들 쪽에서 시장이 조금 숨통을 틀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마트 섹터주들도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주들은 여전히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엔터 콘텐츠의 강세.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세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부터 국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때 국내 영화가 중국 OTT에 등장했다고 하면서부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히트를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시작했고 지금 또 오늘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나온 뉴스로서는 중국의 국내 드라마 상영 쪽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5, 21인가요? 아무튼 그 제목이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또 다른 거 한 편이 상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에 CJ E&M 같은 경우는 초급등하는 장소였었는데 오늘도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위사십이 JYP 엔터나 SM, YG 엔터 등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콘텐츠리 중앙이랑 CGV 같은 경우도 아바타 효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리오프닝 쪽들은 특징이 있죠. 다 중국과 좀 관련이 있고요. 중국의 봉쇄가 풀린 것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주들은 경기에 상당히 둔감하다, 경기 방어적이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엔터, 게임도 포함해서요. 플랫폼까지 전부 다 해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장주 섹터들인데 중국 때문에 피해봤었는데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뭔가가 나오면서 뭔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이런 섹터 쪽들한테 계속 관심이 이전되고 있다는 점 봐주시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소비, 여행, 항공 이쪽도 계속 조정 기회로 계속 활용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오프닝 소비 섹터 쪽들하고 중국과 연관해서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이런 섹터 쪽들을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공략해 나가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콘텐츠의 첫 번째 키워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5G 관련 주 강세, 이번에는 좀 다르다. 5G 이 시간에 여러 번 좀 다뤄봤었는데 확실히 계속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움직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뭐 이쪽이 거의 정말 버린 카드 같았던 섹터죠. 정말 이쪽도 3년을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뜯어보면 실적은 또 괜찮아요. 뜯어보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체결의 선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가 미국 쪽에서는 계속 태클이 걸리고 있지만 사우디를 이번에 뚫어내면서 파이에 대한 기대감을 또 파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RFHIC도 그렇고요. 5G 쪽에서도 중국 파이랑 관련이 있는 또 국내에서는 삼성이 인도 뚫은 부분들, 인도에 수집하는 부분들 이 부분, 결론적으로는 5G 장비 부품 쪽은 지금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주들도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수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치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주들 같은 경우 향후에 네움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좀 연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대장 흐름은 아시다시피 이제 HFR입니다. 이 종목은 5G가 아닌 것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또 솔리드 같은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 계속 망가져 있었던 에이스테크하고 KMW도 반등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RFHIC도 반등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OE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장격인 종목들이 나타나고 나니까 후발로 섹터 안에서 후발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은 종목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움직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워낙 시장이 힘이 없고 변동성이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장비 섹터 안에서 덜 오르는 종목들 찾아내기가 계속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는 종목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리를 내준 2차연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약세 흐름입니다. 다만 아래꼬리를 향성하면서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도 엿보이는데요. 2차연지 관련된 종목분들 지금이라도 좀 종목을 교체를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 어떤 투자 의견 주시겠어요? 네. 워낙 2차연지 섹터 주들은 좋다 좋다 하면서 정말 끝도 없이 갔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갔었고요. 니켈 관련주들도 많이 갔었고요. 대용 쪽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빠뜨리 셀 쪽들이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고 은극재 소재 섹터 주들도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락이 진행됐는데요. 다 대용주들입니다. 지수 관련 대용주들이 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그 매물을 그대로 받은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이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개봉세를 풀면서 자금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다시 또 리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또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이쪽 섹터가 매물을 가장 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팡이랑 상관없이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이 될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나쁜 뉴스를 찾자면 내년에 자동차 좀 안 팔린다, 안 좋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전기차보다는 완성차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계속 연일 중국에서 할인 판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8일 동안 생산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쟁자들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좀 약해지면서 엘지에너지 솔루션이 약해지는 것처럼 계속 악대성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거죠. 종목별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차가 또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나 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왔던 만큼 피로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60일선 이하로 처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20일선 꺾이는 종목들이 다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보신다라면 좀 바닥을 만들고 터닝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조금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해당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오늘 일정 부분 저점 인식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그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추세를 더 강하게 복귀하는 움직임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다시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섹터를 들어가는 게 다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그 가격 메리트를 수급으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 돌아온 수급이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 점을 좀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인식해 주시고요. 대형주들은 그렇고요. 중소형주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무리해서 중소형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오히려 시장에서 확실히 뭔가 수급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쪽 섹터를 공략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충분히 매력은 있다. 이거 자체는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타 증권 박진희 부담과 함께하는 오프닝 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